여경아. 규만이 이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규만이한테 다른 죄가 더 있는 것 같아서. 혹시 5년 전 오정아 사건 얘기하는 거야? 아직은 뭐라 말 못하겠다. 우선 규만이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. 마약은 어떻게든 눈 감아보려고 했어요. 근데 살인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.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이 사건의 진범이 오빠라는 거 저 알아요. 여경아. 아빠 오빠 진짜 그만 덮어주세요. 그게 오빠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. 저 당장 오빠. 규만인 1억으로 부계자야. 오빠가 더 잘되게 지켜주지 못할 망정. 무슨 잘못을 했나 파던 중이냐. 아빠. 볼도 보기 싫다. 당장 나가.